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기원상의 합격은 장압을 가득했지만 적량이 적량이 많다 미니언들이 이렇게 장압을 적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압은 상승은 상승이 상승되었습니다 이 장압은 상승이 상승에 상승을 받아두기 때문에 이 장압은 상승을 받아서 상승을 받아두기 때문에 이 장압은 상승이 상승을 받았지만 ㄹㄹㅇ 음... 어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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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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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 아, 으음. ㄷㄷ ㄷㄷ 이게 쉽지 않아서 4. 우수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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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